뭐라고? 공세마리 할거야? 알았어 우리 윤수리 공세마리 한 곡 들으면서 이제 우리 제속장 실방경도 공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우리 윤수리의 공세마리 한 번 가봅시다 시작 공세마리 더한 집에 있어 거리고 하고 이거 달라고? 자 잠시만요 애가 이렇게 이거를 또 해달라 그랬네 자 오케이 이렇게 해 알았어 율동하면서 해 시작 가자 가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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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두고지가 한 집에 있어 엄마고 애기고 엄마고 순종해 엄마고 살찐해 새기고 너무 귀여워 우리 또 바람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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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이 아 지금 있어 엄마고 엠 엠 하하하하 파이 애기고 너무 귀여워 희쭉 희쭉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윤수리 오늘은 공세마리만 부르잖아 알았지? 웬니디스코까지 해달라고 왔는데 더 이상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응 자 앉아 내려가자 엄마도 공연해야 돼 응 치킨 먹자 치킨 우와 맛있는 거 있다 윤수리아 저기 줘 봐봐 맛있는 거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났네요 응 자 그러면 첫 곡으로 내 사랑연구 한번 하면서 우리 오 한번 가봅시다 어이 윤수리 한번 출연이 아주 시청자분이 확 늘었네요 응 그거 웬니디스코 내일하자 내일 알았지? 응 알았지? 큰일났다 자 내 사랑연구 한번 한곡 합시다 응 좀 맛있는 거 먹어 우리 이모야 가오라 하자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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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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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